양파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며 항염증 특성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효능을 가진 양파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낭콩 강낭콩과 양파 모두 소화기 건강에 중요한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대변의 양을 늘리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분 흡수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2. 당근 양파는 비타민c와 다양한 비타민b를 제공하고 당근은 비타민a, 칼륨, 비타민k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기능, 시력, 뼈 건강 및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3. 토마토 양파와 토마토의 조합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심혈관 혜택을 줄 수 있는 화합물인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고 토마토에는 칼륨, 섬유질, 리코펜 함량이 높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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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